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같이 내딛기, 네,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주 크게 두 가지 테마로 준비를 했는데 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 수강 대상은 어떠한 학생들인지 그리고 이 수업은 어떠한 방법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강의 목차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수강 대상, 통학과학을 시작하려는 학생들 모두 수강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제 우리 같이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통학과학을 배우는 데에 있어서 미처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중등과학 개념은 어떤 게 있었는지 내가 꼭 알아야 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단어들은 잘 알고 있는지 자, 그러한 것들을 리마인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리마인드 수업이 필요한 학생들은 여기에 대한 수강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내딛기다 라고 해서 시작되는 강좌가 있고요. 그리고 우아한 출발이라고 해서 시작되는 강좌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두 개의 강의는 무엇이 다른가요? 라고 한다면 자, 우리 함께 내딛기는 통학과학에 필요한 기본 개념을 뭐요? 리마인드 하는 것이 아주 주요 목적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배웠던 것을 리마인드 한다라는 것은 중1, 중2, 중3 특히 물리와 화학 파트에서 우리들이 정말 중요한 개념이었는데 그냥 스치고 지나가서 기억을 못하는 그런 단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쌤이랑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 리마인드인데 쌤은 철저히 통학과학과 연계되는 내용으로만 리마인드를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교육과정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그 방대한 내용에서도 고1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 정말 시간 아깝지 않게 압축적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아한 출발은 어떤 것이에요? 라고 한다면 자, 우리 같이 내딛기 다음으로 우리 커리를 따라가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우아한 출발은 또 통학과학이라고 하는 이 강의 자체가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주제들이 많이 있는 이런 강자들 중에서 선생님, 저 방학 때 좀 어려운 단원이라도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한다면 네, 우아한 출발이 방학 때 듣는 통학과학 미리 보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기초 강의지만 차이점 확실하게 아셨을 것이다 판단이 되네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내딛고 이제 우아한 출발로 가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강의 목차가 가장 궁금해 할 것 같아서 강의 목차를 준비해 봤습니다. 한 7가지 정도로 쌤이 준비를 했는데 물리 부분과 화학 부분이 사실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때 힘, 운동, 에너지까지 한 큐에 배우면 머릿속에 기억이 좀 더 잘 될 수 있는데 힘은 뭐 중1 때 배우면 운동은 중2나 에너지, 일과 에너지는 중3 이런 식으로 배우기 때문에 기억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쌤은 이 물리에 관한 내용, 힘, 운동, 에너지 쭉 개념 리마인드 할 거고 생각보다 교육과정이 개편되면 개편되고 세월이 지날수록 역학 파트도 중요하지만 전기 파트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기 파트도 역학 다음으로 그러니까 역학만 공부해야지 이런 거 아니고 전기도 되게 물리에서 중요한 내용이고 고1 통과해서 좀 많이 써먹는 내용이기 때문에 쌤은 전기에 대한 내용도 다룹니다. 이렇게 다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6번, 7번 이 화학에 관한 내용을 좀 배울 건데 실제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화학을 잘 다루는 내용은 원소, 분자, 이온 파트 중2부터 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거 개념 조금 배우면 갑자기 중3 때 훅 들어가 너무 어려운 내용이 화학반응 법칙이다라고 해서 질량 보존 법칙, 기체 반응의 법칙 등등등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이 화학반응 법칙에 누구가 나올까요? 화학반응식을 쓰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쭉 연결해서 개념 리마인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목차를 미리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선생님 저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화학이 구멍이에요. 일단 이것부터 보시느라, 보셔라는 거지. 아니면 쌤 저는 화학을 너무 잘했고 물리도 좀 했는데 전기가 너무 구멍이었어요. 이거 먼저 보시고 다른 것들 또 한 번 보시면 된다라는 거 이렇게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개념 리마인드이기 때문에 첫 번째 교재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판서와 샘 PPT로 강의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 PDF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 문제풀이는 크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고1 통과에서 거기에 대한 기본 문제 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 날 잡아서 샘 수업 30분을 넘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60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정도 시간을 투자하면 잘 리마인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렇게 강의 목차까지 저는 설명을 했고요. 저랑은 강의에서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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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